오늘이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자들, 이들에겐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거래도 1시간 반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양도세 회피나 혹은 배당 투자 관련해서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양도세 문제부터 살펴보면요. 부동산 시장에는 사실 양도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부과가 되고 일부 1주택자 같은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반대죠.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매기지 않지만 대주주 같은 특정 투자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 종목의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그런 분들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그런 우리 법상 대주주 분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 기준을 보면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그 다음 해에 그 해당 주식을 팔게 되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인데요. 그 해의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30일이 되겠죠. 12월 30일에 2거래일 전인 오늘까지 조금 처분을 해야 결국은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본인 보유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 좀비 속에 보유 주식을 다 합산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으면 성주원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10억 원을 넘냐 안 넘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밑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금액을 합산해서 10억 원을 따지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10억 원까지 주식 투자를 많이는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꽤 주식을 많이 운용하시는 분들, 또 가족 단위로 이게 사람이 나눠지다 보니까 한 명당 한 2, 3억이다. 그런데 그 가족이 약간 주식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있고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 기준일이 12월 30일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틀 전인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내가 배당 투자를 하고 싶으면 매수를 해놔야 될 것이고요. 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10억 원 밑으로 보유 주식을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요. 이제 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최근 스탠스를 보면 계속 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매도 추세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최근 이번 달 들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전부 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물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번 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해서 개인 투자자가 8조 5천억 원 넘게 일단은 지금 매도를 했고요. 어제 기준으로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양 시장 합해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합하면 지금 10조 원, 이달 들어서만 10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가 처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에 이번 달 들어서 집중을 하면서 코스피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도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낮은 48.4%까지 지금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을 들으다 보면 조정 타이밍으로 보고 이걸 기회로 삼는 전략도 취하시는 분들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기회로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이겠지만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계 좀비 속에 주식을 다 합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불만이 많고 특히나 정부에서는 또 그 10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를 3억 원으로 낮추려고 발표를 했다가 일단은 반발 때문에 일단 그 낮춘 수는 기간을 좀 늦췄거든요. 늦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그걸 낮추려는 지금 방향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뛰어든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가장 불편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 조금 더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이 이슈 때문에 연말마다 이렇게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이슈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실 쓸데없는 낭비인 거죠.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를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런 이벤트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자라는 기회도 되는데 하나금융 투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출회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도 그렇고 재작년 말도 그렇고 배당락일 직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점이죠. 12월 말일 근처에 코스닥 지수의 바닥이 나왔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분석을 하면서 바로 12월 말 지수 저점을 이용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또 중요한 날인 이후 배당 관련해서 또 오늘 좀 최종적으로 또 사둬야 되는 날인데 배당 투자라는 게 배당의 그 어떤 비율을 따져봤을 때 주가보다 사실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사실 이게 배당 투자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고 해야 될 텐데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배당주 투자는 그래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미리 선점에서 사놨다가 연말에 배당 투자를 노리는 다른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에 샀을 때 오히려 배당을 안 받고 그냥 시세 차익만 노리고 정리하고 나오는 방법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과 배당락,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과 배당락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비교해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배당락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을 받고도 배당을 내가 취하고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배당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고배당주 대부분이 일단은 연말을 앞두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락을 임박해서 살 경우에는 어쨌든 배당락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1월 효과를 감안하면 배당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KF투자증권의 손주섭 연구원은 배당락 이후에 22거래일간 배당락 전일 대비해서 주가 상승 확률이 평균 57%를 유지했다라면서 일단은 배당락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질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내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의 차이를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단은 배당을 내가 취하는 것이 굳이 미리 처분하지 않고 그냥 배당을 취하는 것이 더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을 내놨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서의 회피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에 저점을 찍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락 이후에 시세 차익 관점에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 굳이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코스닥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또 오늘 미래세증권의 유명간 연구원은 고배당주에 대한 선택 기준을 조금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걱정이 된다면 역시 배당 락에도 끄떡없는 좀 탄탄한 그런 고배당주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이때까지도 좋았고 마찬가지로 주식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혹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고배당주가 대표적으로 JB금융지주, KT, 할라홀딩스, 제1기획 이런 종목들을 꼽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 삼성카드, 또 동부건설, KTNG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전한 고배당주로 꼽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증시에서는 늘 1월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그걸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최근 12년간 1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게 12년 동안에 코스피는 7번, 코스닥은 8번입니다. 그러니까 한 60% 이상의 확률이다,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1월 효과였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는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2017년 이후에 꾸준히 1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하실만 하고요. 그리고 1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특히 1월 이벤트와 관련된 섹터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글로벌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가 예정되어 있고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IT 섹터나 혹은 헬스케어 섹터에서 조금 뭔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또 IT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전 박람회라고 해서 IT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로봇 혹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게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로 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풍넓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뉴스, 오늘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